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.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고 저녁까지 중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.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집니다. 특히 내일 출근 시간대에 중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50m 미만으로 짧아지니까요.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도 짙어지겠습니다. 한편 동해안은 날이 많이 건조하고 바람도 강한 만큼 화재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는 이슬비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아침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서울이 4도로 출발해 낮 기온 10도 안팎 까지 오르겠습니다. 성탄절 연휴가 들어있는 주말 다시 매서운 안파가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